네, 반갑습니다.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자, 일단 지금 7월이 벌써 한 7거래일 정도 흘렀고 오늘을 제외하고 거의 7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적 수익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 또 그리고 이틀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2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금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종목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연일 강세 흐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산부 토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산부 토건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고 또 그리고 전일, 장중에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하루 만에 목표가를 30% 이상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3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하루 만에 시세가 분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만 잘 고르면 하루에도 20에서 3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 강세장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산부 토건이 건설 쪽에서 특히 스마트 시티 쪽에서는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시티 관련된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기업이 산부 토건이다 보니까 결국 산부 토건이 움직여야 모듈러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건설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어제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시세가 분출된 자리에서 무리하게 뇌동매매하는 거는 당연히 리스크가 큰 거고 적당하게 우리는 수익을 챙기고 다음 트렌드 선전 전략으로 웰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전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시세가 25%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처럼 종목들이 약간의 호재에도 20%에서 30% 이상 급등이 나오는 장세가 종목 강세장애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6월에 우승한 이후에도 7월에도 지금 현재 압도적인 차이로 지금 우승을 달리고 있는데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오늘 바로 시세가 분출되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25% 상승 흐름이 나왔던 이유는 물론 스마트 시티,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다 MOU라든지 또 그리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웰바이오텍은 MOA,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MOA를 체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유로, 인베스토 홀딩스와 같이 지금 조인트 멘처를 설립한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핵심 수혜 주고 거기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하는 기업이 웰바이오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자회사가 또 아프리카 희소각물, 고순도 리튬 관련해서 수입권을 따내면서 오늘 큰 시세가 분출이 되었고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관련해서 핵심 수혜주, 진두배기 수혜주 종목이다라고 제가 전일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또 시세가 분출되면서 2차 목표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또 차의 매물과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 그때 타점 보고 다시 생쇼을 통해서나 또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장은 무리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경 매수만 안 하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 강세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좀 실적이 탄탄히 받쳐주는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또 전일 밤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2%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지금 전일 필란티어라든지 또 그리고 AMD 같은 뉴욕의 반도체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래서 국내 증시까지도 그 영향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가져왔고요. 제가 이제 매수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지어주시고요. 바로 이제 매수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가격은요. 3만 8천 3백 원이네요.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을 오늘 타피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5%를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비디오 IP 관련해서 특히 차량용 반도체 칩 관련해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디오 IP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 3위 또 그리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비디오 IP를 제작하고 또 그리고 설계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이 차량용 반도체 칩 또 삼성이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살아난다고 했을 때 칩스앤미디어가 가장 또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뉴스를 보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비디오 IP를 제작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디오 IP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녹화하는 핵심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다방면에 사용이 돼요.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영상, 가전, 전장 사업에도 또 그리고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에도 가장 핵심 칩으로 비디오 IP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비디오 IP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핵심 칩으로도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꾸준하게 로요티가 발생하고 있고 또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꾸준한 계약을 통해서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사실상 메모리 업황의 어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쪽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쪽은 사실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성장성이 가장 큰 고성장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실리콘밸리 반도체 연구소가 9월 달에 처음으로 오토모티브 포럼을 엽니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또 이제 자동차 전문가들을 초청한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칩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재용 회장이 실질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쪽에 얼마나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삼성의 M&A 관련된 기업도 항상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이라든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또 인피니온 같은 기업들이 계속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결국 삼성이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챗GPT. 사실 최근에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던 건 아무래도 챗GPT 열풍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HBM 고대여폼 메모리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챗GPT의 열풍이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트래픽 사용량도 좀 줄어들고 있고 앱 다운로드도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거의 30% 이상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챗GPT의 어떤 앱 다운로드 수와 또 그리고 트래픽 증가율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큰 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HBM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 조금 반도체 섹터와 무관하게 삼성의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하고 반도체 업황 내에서도 가장 고성장 산업인 차량용 반도체 쪽은 사실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칩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제 NPU 개발을 지금 9월 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NPU가 뭐냐면은 NVIDIA의 어떤 그래픽 카드, GPU보다 대비해서 10배 빠른 연상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5분의 1 수준의 전략 소보로 차세대 핵심 반도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NVIDIA의 어떤 GPU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책 GPT의 열풍으로 GPU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소식에 NVIDIA가 AI 반도체 또 그리고 AI 열풍의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됐는데 칩셋 미디어가 9월 달에 실질적으로 지금 NPU 칩을 개발해서 출시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강력하게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 현재 지금 NVIDIA의 GPU 그래픽 카드보다 거의 10배 가까운 연상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칩셋 미디어가 NPU 칩을 실질적으로 상용화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전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이제 메타버스 기기에 들어가는 AR, VR용 시스템 온칩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ADAS,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 글로벌 최고 기업인 모빌아이에도 칩셋 미디어에 비디오 IP 설계 자산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구글에서도 지금 웨이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그 웨이모 자율주행 프로젝트에도 참여 가능성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칩셋 미디어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구글의 어떤 웨이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특히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은 칩셋 미디어가 다시 한번 차량용 반도체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답비 전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차량용 반도체 하면 여러 가지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특히 이제 아까 NPU 쪽 관련해가지고 동사가 최근에 좀 부각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장성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이 NPU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뭔가 좀 실질적인 숫자가 좀 찍혀지려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GPU나 이런 부분들 당장보다는 좀 미래에 대한 좀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CPI 발표도 앞두고 있고 또 전반적인 이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할인율이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성장성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올라갔던 종목들이 사실 CPI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오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리스크 요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국에 CPI 발표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성장주들 전략을 잡으면 좋을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칩스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NPU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최근에 반등이 나아졌던 것도 있지만 탄탄한 어떤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로열티로 매출 성장이 사실 창사 이래 사상 최대 매출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글로벌 라인세스가 계속해서 추가 계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탄탄한 캐시카우로 최근에 지금 NPU 칩을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NPU 칩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하나만으로 올라갔다기보다는 결국에 어떤 실적 성장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비디오 IP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번 주 수요일 밤, 내일 밤이죠. 내일 밤 9시 30분에 발표될 CPI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만약에 좀 뛰어넘는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면 모든 전택사 전업종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또 올해 하반기에 물가 지표와는 상관없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지금 발표한 상태이다 보니까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으로 시장의 흔들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 또 반도체 섹터고 또 반도체 섹터 안에서 차량용 반도체 섹터가 그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아까 1차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5%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차 목표가는 4만 4천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 같은 경우는요. 3만 2천 7백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